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숙제에 대한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길죠 항상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짧게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는 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링크를 받으실 거에요 받으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런식으로 막 다 부서져서 나와요 문장들이 이걸 원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옵션으로 가셔서 이 중에서 저희는 주관식만 할 거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옵션으로 가셔서 주관식만 할 거에요 주관식만 남기고 싹 다 지울 거에요 그 다음에 답변은 저희가 영어로 할 거에요 그죠 영어로 할 거고 문항수는 저희가 10개 정도 잡을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8개 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8개로 잡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한 개의 답만에 체크 하셔야 되요 안하면 어떻게 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얘네가 뭐가 중요 이렇게 나오는 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타자로 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스페이스 페이스 펜스 펜 웹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아이스틱 거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둘러봐야 겠네요 아이스틱 이런식으로 나올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쳤다고 치면 정답 확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로 나옵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에서 한 개의 답만을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어도 답이라고 인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적어야 될 답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되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의 답만을 체크하고 두 개 정도 풀게요 I sleep on the bed 그 다음에 I drank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풀면은 두 개 정도 맞았다고 나오겠죠 drink water였네요 자 이거는 맞았으니까 설명이 안 나오는데 틀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8개 주관식 문제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제 저희가 하고 있는 숙제가 이거죠 이거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대절 왓절에다가 해서 쭉 보면 한 14개 정도의 문장 구성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다에요 영어에서는 이걸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시작한 날짜가 언젠지는 보면은 4월 28일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대충 한 이제 한 한 글쎄요 한 20일 좀 지났나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이만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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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저는 하루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분단위로 다 체크를 해 초단위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다 기록이 돼요 제 핸드폰에 그걸 다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빨리 끝나면 34분이 걸리고요 늦게 끝나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하루도 빼지 않고 이거를 34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여기다 소모를 시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아셔야 되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숙제로 써 배우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숙제가 설계가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숙제를 하게 만드는 것까진 가능을 해도 숙제에서 배우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이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두 무리가 이렇게 갈리거든요 배우는 아이들과 못 배우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로 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거를 배우려면은 배우기 위한 충분한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배우려면은 배우기 위해서 충분한 연관관계 인과관계를 뇌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안되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지금 다시 만든 거예요 이만큼이 부피가 크다면은 이만큼으로 쪼개 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하는 거는 문제가 안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틀린 거를 계속 똑같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제가 볼 때 제가 수정해 주는 걸 보고 있질 않아요 아예 그냥 난 숙제 했으니까 됐어 이거예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양상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숙제를 지금 변경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안 보셨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잘 안 보시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누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숙제 하는 법이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같이 이제 뒷부분에 붙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조금 더 불려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링크를 드리고 여기 동영상 링크도 드릴게요 퀴즈렛 링크도 드리고 동영상 링크도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